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에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메꿔야 할 우리 몸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부분이 세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세는 장정후군. 장이 센다는 거죠. 장이 미세하게 세면 배가 아프거든요. 슬사를 일으키거든요. 복통과 슬사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큰 위협에 차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 염증이 넘친다는 것. 즉, 세는 장 쪽으로 우리 몸 장에 있는 염증물질들이 세어나가서 우리 혈액 속에 다 퍼지는 거죠. 두 번째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기력과 만성 피로인데 그것은 바로 세는 장 쪽으로 독소가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등이 세어나간다. 즉, 흡수가 안 되고 세어나간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 장이 센다. 장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소장이죠. 소장. 소장은 대장으로 가기 전 위와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나오는 이 소장인데요. 이 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그 기간이 소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굉장히 꼬불꼬불하면서 길죠. 소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장 안에는 소장의 어떤 내강 안에는 지금 여기 털처럼 보이는 미세 육모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돌기가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틈이 없죠. 이 틈 사이로 선별해서 우리 혈액 속으로 영양소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다 헤어지고 닳고 군데군데 빠진 미세 육모를 발견하실 건데요. 미세 육모가 이렇게 망가지고 닳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죠. 이 치약이 이렇게 촘촘해야지 우리가 이빨을 닦아도 이빨이 골고루 잘 닦이는 것처럼 여기 군데군데 헤어지고 닦고 다 빠져 있으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틈 사이로 우리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루스 정후군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서 만성피로 무기력증, 독소들이 빠져나가서 만드는 애는 장애 염증 즉 장애 염증이 혈액 염증, 만성 염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어나가는 이 장, 이 너슨해지고 틈이 많이 생긴 이 점막을 이 건강한 점막으로 다시 대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필수적인 건강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왜 지금 요새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장루스 정후군이 많으냐 하면 세 가지 오염이죠. 대기오염, 우리 호흡하는 것들, 미세먼지도 장으로 들어가서 장점막에 균열을 일으키고 장을 공격합니다. 우리 먹는 음식들, 대기오염, 다음에 토양오염,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독수나 농약,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우리 장점막을 공격을 합니다. 더불어서 해양오염, 우리 해양수기도 요새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가지 굉장히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것을 먹은 어류를 섭취하면 우리 장도 굉장히 독수에 취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약해진 장, 세는 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 장이 이렇게 취약해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제탄수화물, 탄수화물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 자체들이 우리 점막을 공격하죠. 더불어서 진통소염제, 우리 소염제,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위도 흘지만 장도 흘게 되거든요. 또 알코올 섭취, 알코올을 필요의 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장점막이 약해집니다. 또 우리 몸에 영양소 A나 비타민 A나 비타민 D, 이 아연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장점막을 보호해주고 점막을 재생시키는 능력들이 떨어지고요. 우리 몸 속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장점막의 염증으로 전환이 되어서 잠점막이 느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장래 세균총, 유해균과 유해균의 환경비율이 무너지면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에서 유해균이 필요의 상으로 많아지는 환경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점막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장점막이 있고 곰팡이균이 정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 누수 정운이 됩니다. 장이 세게 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장점막에도 이렇게 점점 갈라지고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점막이 누수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독소들이 우리 혈액수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부족해지는 영양소들이 비타민 D, 셀레늄,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게다가 셀레늄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셀레늄의 부족은 굉장히 난중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눈이 많이 떨리고 여러 가지 견육경련이 있고 견육이 많이 긴장되는 사람들,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 아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포부성물질, 대사물질인 아연, 비타민 B,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혈액을 만드는 것도 떨어지고 혈액순환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까지 이렇게 부족해지기 쉽고 장, 누수, 정우니 때 이런 영양소들을 잘 흡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를 해결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음식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국국, 곰탕. 이 사국국 안에는 우리 몸에 점막이나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죠. 사국국 같은 곰탕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장래세균척의 균형을 맞춰주고 장래세균척 자체가 누수된 세는 장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음식 찌꺼기가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 염증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소화가 져야 되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 효소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세는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가 당뇨에도 정제탄수화물이 해로운 것처럼 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장래세균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소화, 효소를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장으로 내려가서 장 정말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나 김치, 나또처럼 발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어떤 먹이가 돼서 장래세균척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우리 장으로 들어가서 배변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약물이들, 지나치게 많은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남용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장이 세면 우리의 건강도 셉니다. 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가둬주고 이렇게 저장해주는 하나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세고 있는 건강의 저수지, 장을 잘 막아서 우리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